아, 족구네. 뭐야? 족구다. 족구다, 족구. 아, 아니네. 아, 이걸로 하는 거네. 족구다, 족구. 아, 족구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던데? 태국에서 하는 거 뭐. 타와, 타와카라피? 뭐? 이거 있어. 아니구나. 형 얘기하면 세파타쿠로고. 세파타쿠로고. 세파타쿠로. 아, 테니스구나. 막 얘기해. 테니스가 아닌데. 자, 저희 런닝픽 첫 번째 경기는 실제하는 킥 테니스 종식으로 런닝맨식으로 변형한 게임인데요. 족구와 테니스가 결합된 킥, 드럼, 테니스로 같은 팀끼리 공을 주고받을 때는 라켓으로 해야 하는데요. 공격할 때만 발을 사용해서 넘겨야 합니다. 네, 그 외 방식은 족구와 동일하고요. 세 명씩 출전하고요. 먼저 15점 낸 팀이 승리입니다. 이번 미션도 승패에 따라 장작을 차등으로 들이니까 팀 내에서 손발이 잘 맞는 조합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걸 따자, 우리가. 계속 져가지고 지금. 예은이 이번에 올림픽 어디서 열리는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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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것 같은데. 파리요. 파리 스펠링도 알지? 알지. 목소리 작아졌는데? 너 검증에, 검증에 말이 올 거야. 일반인 올림픽 하자고요. 지효 알지? 그럼요. 프랑스 파리. 파리. 스펠링 스펠링. 스펠링. 프랑스 스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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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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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피. 푸. 피. 요즘 너무 웃겨. 네, 세 번씩 출전하는 거고요. 그럼 세 명이면 저 빼고 일단 세 번 출전하면. 그러면 강훈이랑 하하가 먼저 할게. 지효 빠지니까 예은이 빠져. 네,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 보자, 우리끼리. 내 진가를 드러낼 수 있게. 예은아, 우리 어떻게 하는지. 그럼 내가 앞에서 발로 해야겠다, 그렇지? 형, 공격은 세찬이가 하라고 그래. 형, 발 대지 마. 아니야, 얘가 발이 삐끗하면. 형, 그럼 제가 여기 있을게요. 네가 오른쪽. 네가 오른쪽. 아, 카메라 등지는데 이거. 맞아. 됐어. 하면 되겠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 물이 진짜 다 자네. 진짜. 아이돌들 와도 우린 못 이겨.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가자, 가자. 무조건 이겼다. 어, 선 게임. 서버 게임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왼손. 가자. 어, 좋아.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어, 좋아.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자, 오케이, 맞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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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치는 게 없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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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주 어려워. 아주 어려워, 나아야 돼. 좋다.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가고, 오케이. 나가고, 오케이. 나가고, 오케이. 나가고, 오케이. 나가고, 나가고. 오빠 컵에 모은다. 서버 게임, 서버 게임. 진정, 진정, 진정. 야, 응원해야지, 와. 우와! 우리 팀 화이팅! 강훈아 차례 오면 네가 그냥 한 번도 안 뛰고 그냥 해도 돼 그냥 차도 돼, 네가 차고 싶어요 준비되셨죠? 네! 짧아? 어, 이겼어! 짧아? 어, 이겼어! 왜 안 맞았어? 무너진다, 팀 무너진다 1대 형 공이 의외로 차이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나이스 살려, 살려 브로키 있지, 브로키! 자, 브로키한다, 주 오케이, 나이스 바로 가, 바로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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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니요, 이걸로 쳤어야지 이걸로 쳤어야지 나이스 1대1, 나이스 좋아! 1대1, 나이스 좋아! 1대1, 나이스 좋아! 1대1, 나이스 좋아! 오! 그냥 쳐대, 니가 잘한다, 잘한다 오! 좋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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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렸어, 한 번만 더 나이스! 살렸어, 한 번만 더 오! 잘한다, 이! 오! 살랐다 오케이 아, 하형은 너 안정적이야 자 adapting 내가 찾을게. 강훈이 형 너무 편하게. 강훈이 오른발. 나이스! 짜! 나이스! 짜! 나와! 나이스! 짜! 나와! 나와! 성진훈이 잘했어. 얍삼하네 아주 그냥. 얍삼하네 아주 그냥. 나와! 나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도! 나이스! 2대 1이야 2대 1. 줘도 돼. 이렇게 남았을 때 이렇게 나한테 줘도 돼. 이렇게 넘어가잖아. 야 너. 너 얍삼하다. 저 제대로 한 건데. 형 석진이 형 나이스 플레이어. 오케이. 나이스 플레이어였어. 리튬 잘한다. 살짝 해. 살짝 해 살짝. 살짝 해. 형. 이거 왜 그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좋아. 점수 따야지. 점수 따야지. 점수 따야지. 그렇지 살짝 해 버려.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나이스! 이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형님 알았다? 너 일로 와봐! 괜찮아 괜찮아! 너 되게 압삼하다! 야! 너네 플레이 압삼하다! 이기면 돼! 나 진짜 이렇게 압삼하니 처음 봤어! 이기면 돼! 14년 만에 처음이야! 아니 진짜 압삼해! 신뢰하면 겸비하면 압삼해! 발코라! 아니 근데 이번에 그렇게 위험적이지 않았어! 아 쟤 왼발 더럽네 쟤는 내가 들어온 코스염이거든? 와 진짜 들어온 왼발이야! 들어온 왼발! 자! 야 쟤 멀리해! 야 강훈이 멀리해! 안 되겠지? 압삼해! 고고! 천천히! 내가 넣어줄게! 그렇지! 좋아! 그냥 공격하려고 그러지 말고 넘기면 이겨! 자 들어온 왼발! 들어온 왼발! 나이스스럽다! 내가 줄게 세찬아! 내가 줄게 세찬아! 그렇지 좋아! 넘기면 돼! 쟤 더럽다! 들어온 왼발! 쟤 더럽다! 더럽다! 오케이! 야 더럽다! 야 진짜 더럽다! 이거 떠는 거 너무 웃기다! 디테일하게 가려고 하다가 줘 봐! 저기 당한다니까! 아주 쿵투하잖아! 너 쿵투한 거 아주 그냥! 좋아 좋아 괜찮아! 1점 차이야! 레츠고! 강소 한번 해봐도 돼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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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괜찮아! 괜찮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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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도전 다 왔어! 야! 한 번 더 해봐! 자! 좋은 시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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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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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우리 태방 미쳤다! 태방 미쳤다! 쟤 왼발 조심! 쟤 왼발 조심! 그렇지! 그렇지! 안전빵! 야! 오른쪽 봐! 야! 오른쪽 봐! 오른쪽 봐! 나이스! 오른쪽 봐! 나이스! 오른쪽 보라고 했잖아 내가 형! 형! 제 생각은 어차피 이길 벗고 못 와! 왜냐면 여긴 내가 막는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 어? 나 한때만 겁나 보라! 아니! 내가! 내가 오른쪽 보라고! 내가 오른쪽 보라고! 내가 오른쪽 보라고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했잖아! 오른쪽 봐! 오른쪽 봐! 오른쪽 봐! 오른쪽! 아 근데 김도 운동!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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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 나한테 뭐라 그러나요?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자! 이제 많이 들어요! 아! 자! 지호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우리! 예은이! 야! 들어와! 들어와! 아! 아! 내가 받을게! 아! 너 봐! 야! 형! 지금! 저 이겨야 되는데! 너! 잠깐만! 수비할 수 있어? 당연하죠! 그럼 석진이 형! 수비가 쉬울 것 같은데 차라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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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냥 warnedس sabe! ότι 중에 검은이ього 에센콘. 여기rend있어! 하나! 하나! cierp! 어! 너 언제까지 두 번ılmış 거 같아?! 계속이야 형이! 잘하고 있어. 어! 엄청 간축되네. 자! 자! señ41! 너 이야기 Ragione! 공백한 종류!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받을게! 내가 telescope, 내가 스픠리크를 기여 showed! 아 그래! 왜 그래 그래. 저 빼요. 아니 되게 이상하네. 작전이 작전이. 저 이 팀 못 하겠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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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이런 거 잘해요. 얘가 자꾸 리플리즈 구글이 있어가지고. 좋아. 자, 7대 3. 오케이, 고. 갑니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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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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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니야, 견딥지 마. 아니야, 견딥지 마. 자. 야, 왜 저러는 거야. 아니야, 견딥지 마. 자. 아니, 비키란 거 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야,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비키란 거 발로. 나야. 오케이. 나야. 오케이. 오케이. 야, 예은아. 예은아. 너 대박. 왜 안 해, 왜 안 해. 아니, 예은이가. 왜, 너 왜 소리치는 거야. 아니, 이게 팀플레이에요, 이거 팀플레이. 팀플이에요, 팀플. 좋아, 좋아. 놀래지 마, 예은아. 야, 지면은 커피 사오기야. 자, 예은이 이번에 활용 한번 해보자. 예은아, 네가 받아. 떨려. 받아라, 예은아. 받아. 예. 넣어준다. 받아. 자, 받아봐. 받아봐. 오케이. 받아봐. 오케이.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야. 예은아, 이리 와봐. 아니,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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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물어, 이렇게. 농담이에요. 봐봐, 이거 쳐봐. 여기, 여기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네. 자, 쳐봐. 우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신기하게 한 번. 근데, 예은아. 잘하는 게 없네. 자, 야켓을, 예은아. 야켓을 조금 짧게 잡자는데. 안 되겠나 보다. 정국이가 안 되겠나 봐. 예은아, 이거 봐. 네가 받을 필요 없어. 이거 너가 좋아하는 공이야. 지금 너에게 줄 거야. 가! 자, 선물이야. 아이고. 그렇지, 됐어, 이제. 예은아, 가슴 바로 쳐야지, 들어가. 오케이. 예은아,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 이제. 이제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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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나이스! 나이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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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나이스! 예은아! 당황하지 말고! 예은아!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 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저기다 쳐야지, 여기야. 앞에다 그냥 살짝만 쳐, 이렇게. 아니, 근데 확실한 건 소민이가 더 잘하네, 형보다. 잘해, 잘해. 처음 못 쳐. 소민이가 운동신경이 있는 애였어. 잘하네. 그리고! 아! 이소이가 나야 돼? 테니스 선수! 아니, 너는 패스야. 이건 패스야. 아니, 너무 승질내지 마세요. 어? 승질내지 마세요. 예은이가 몸을 못 쓰네, 보니까. 이게 강소부가 될 텐데, 이게, 그렇죠? 아니야, 그런 거 욕심내지 마. 아니야, 그런 거 욕심내지 마. 되긴 되는데 한 번 해도 돼. 나이스! 가자, 살려. 좋아! 나이스! 가자, 살려. 좋아! 머리, 머리,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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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지효, 머리, 머리, 머리. 손, 끝. 끝. 머리가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알려줬어. 오케이, 오케이. 알려줬어, 알려줬어. 알려줬어. 지효 형이 알려줬어. 좋아, 좋아. 지효야 진짜 잘했어. 오우. 진짜 잘했어, 저녁이었고. 진짜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자, 강훈이 들어가. 자. 집중, 집중. 침착하자. 침착해, 침착해. beh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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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천천히 천천히 형이. 천천히 천천히. 우리 new they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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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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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정국은 잘했어, 잘했어. 아 석진이 형 쫄았어! 야 이게 된다고? 야 이게 된다고? 너 왜 좋아해? 왜 이렇게? 왜 같이 화 안 내? 아니 형 쫄 걸 쫄아야지 그걸 쫄아요 아 너무 무섭다 난 깜짝 놀랄 나이야 웃긴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질 게 아니야 자 집중해 보자 다시 써봐 한번 넣어봐 아 저 알아요 써봐 왜 안 믿어주세요 니가 한 지금까지의 성적을 근데 얘는 진짜 못하는데 엄청 우기기도 잘 옮겨 아니 한 번만 연습 한 번만 할게요 연습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해봐 티비어 그렇지 잘했다 오케이 넘어갔어 오케이 넘어갔어 그렇지 잘했다 오케이 넘어갔어 발로 발로 오케이 됐어 예은아 연습이 어딨어요 연습 아니잖아 아니야 이겼어 이긴거야 지금 장작이 없어 예은아 팔팔팔 야 예은이가 들어오고 갑자기 이렇게 해군이 많네 예은이 들어오고 개생겼어 아 동점 이제 승부 이제 승부 야 어 재석이 형 들어갔다 오케이 좋았어 형 내가 받을게 승부 봐야겠다 이거 랠리로 가거면 안 되겠어 남의 실수를 가지고 점수를 해 오케이 나이스 이겨 커피 먹자 커피 먹자 제트럭 괜찮아 괜찮아 제트럭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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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유 있잖아 여유 있어 이거 여유 있잖아 여유 있어 이게 다 알아 제가 하는 걸 다 안다니 그렇지 잘한다 찍어 바로 찍어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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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봐 이쪽 봐 나이스 잘한다 그렇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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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꺼야 네꺼야 오케이 나이스 OK 나이스 오케이 오우 오우 야! 뭐하고야лер 너 파리사빨 치다 팔이 차였어 Chef 야 뭐하고야 야 파리 자구만 네 형용역居 야 이거 전기파리차 아니야 εκ헤네 전기채인지 알아 14대 13 한점 마지막 이겨야 돼,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이걸 이겨야 된다 아 떤다, 떤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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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길게 그렇지 길게, 길게 그렇지 그렇지 이기죠, 커피내기 에베베, 에베베! 에베베, 에베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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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야 돼, 와야 돼 네가 해, 네가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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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내가 해, 해, 해! 내가 해, 해 자, 잘했다 오케이 와야되는데 이 형 계속 안되네 에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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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맞어 아니야 아니야 차야 나 차야 나 차야 나 차 나 차야 나 차야 나 차야 나 나이스 된다 형 나와야지 아니 형 나와야지 나와 나와 자 차 차 형 차 차 차 미쳤다 좋아 대팩이다 야 이거 내린다 우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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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와 진짜 대박 야 랠리가 진짜 대박이야 와 이거 진짜 진감 정도 나와 몇 대 몇? 매치포인트 자 매치포인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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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번에 이기면 끝이에요 예 야 이기자 끝내 끝내 지루해 지루해 가 보자 야 지금 강서브 넣는 거 아니야 혹시? 안 돼요 안 돼 아니야 안 돼 지금 아니야 강서브 넣을 거 같은데 좋다 아 강서브 한번 하고 싶어 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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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내가 패스 해줄게 내가 패스 해줄게 긴장하지 마 내가 패스 해줄게 긴장하지 마 좋아 그냥 넘기면 이겨 덜어낸다 드러낸 발 드러낸 발 드러낸 발 드러낸 발 드러낸 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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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괜찮아 괜찮아 와 진짜 더러워 더러운 왼발! 나이스! 와 진짜 더러워! 너무 더러워 강남 너 더러운 왼발 이렇게 더러운 왼발이 처음이야 야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진짜 더러운 왼발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진짜 와 야 너 되게 더러웠다 더러운 왼발 더러운 왼발의 탄생이야 어떻게 할까요? 형 불에 손 넣는 거 보셨잖아 더러운 왼발 더러운 왼발 새로운 탄생이다 아니 근데 이게 잘한 건데 더럽게 묘사되고 야 잘했어 너무 얕섭해 와 나 너 진짜 아까 페인트 벗겨내더라 진짜 아니 그 진짜 발 끝으로 난 니가 이렇게까지 얕섭한지 아니 얕섭한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난 광수에서 끝인 줄 알았거든 나도 계속 나오네 또 이런 애들이 나오네 잘생긴 버전으로 상위 버전으로 나오네 아니 얕섭한 게 아니라 저는 이기기 위해 아니 너 진짜 더럽고 얕섭했어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재석이 형